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그동안에 지나온 주보다는 조금 더 원만한 주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자 분들께서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미국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는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도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오미크론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화이자의 부스터샷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나왔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오미크론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아주 획기적이지 않는 이상은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전히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라든지 메타버스,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들 오미크론에 대한 피해를 덜 입거나 아니면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제가 주목해서 본 시황 내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시황 점검인데요 시황 점검 때마다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잡은 두 가지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따라서 국가별로 지수가 차별화됐거든요 이 흐름, 과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과 국내 지시가 어떻게 달랐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T와 에너지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컨센서스 변화표는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결국 주가는 뭐죠?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별 실적 그리고 기업별 실적 컨센서스 변화는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금리 인상 기간에 이제 지수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M2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요 S&P500과 코스피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진한 파란 선이 S&P500이에요 과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보시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S&P500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드 수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드 수 보시면 역시 금리 인상기에 우상향을 보이기는 했는데 중간에 미증시보다는 상대적인 약세 이 갭이 좀 더 벌어졌어요 그 말은 초기 금리 인상은 어떻죠? 초기 금리 인상 일단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기조가 연속될수록 기업의 성장률은 떨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버텼는데 국내 증시는 버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 더 크게 작용한다 더 좋지 않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국내 증시가 미증시보다 상대적인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내려두셔야 되고 섹터와 종목으로 극복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익 전망입니다 주간 업종별 이익 조정 비율을 한번 보시면 이익 조정 비율인데 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바뀐 건 뭐예요? 에너지 그 다음에 IT 이번 주 보시면 반도체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이크론도 양호한 실적을 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주수 꾸준하게 우상향해야죠 애플의 주가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업종도 실적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갔어요 반대로 이제 하락한 업종은 뭐죠? 필수 조비제 그리고 유틸리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훅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에너지와 IT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의 실적별 움직임 그리고 지수 대비 상대적인 선방이 예상이 되니까요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 분들은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tereotypes o o o o o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